먹는다고요. 어떻게 도도가 가만히 있냐.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냐. 도도가 갑자기 굉장히 분주해졌다. 도도가 분주해졌어. 도도가 잘 지키네. 도도가 잘 지키네. 도도가 잘 지키네. 자기가 가만히 있네. 발이 오 여기 흘린 것만 딱 웃고만 도도 왠일이니 도도 또 왔어 도도가 또 왔어 도도 좌측은 안 채워? 채워야 한다 이거 할 수 없잖아 할 수 있는데 해봐 아빠처럼 한컵 까듭 까딱해야 될까 둘이 왜 그리 못 지내냐 도도가 좀 봐주는 거야 내 스트레스를 좀 풀렸는가 보다 머리 깻잎 누워가 있는 거 보니 가지러 난 거 보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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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홍재도 왔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